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안전한 걸로 따지면 여기 경찰서가 제일 안전하죠. 안전한 걸로 따지면 여기 있다. 어떤 거 같아? 안전한 게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어나. 형이 그러던데 너 어렸을 때부터 엄청 머리가 좋았다며? 형이 그랬어? 어, 형이 그러더라.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 사람 책을 또 알려줬는데 하도 쌈박질해야 돼서.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. 범인은 왜 정만춘을 끌어들였을까? 머리 좋은 네가 설명해 줄래? 배심원? 배심원? 국민 참여 재판으로 세상 이목글기 딱 좋잖아. 배심원? 비유 배심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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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